2023년 개해일주 개묘년 운세를 보겠습니다. 먼저 천간과 지지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개해일주 일간 개수에게 개묘년의 천간 개수는 비견이 됩니다. 비견은 동료나 친구의 기운이고 경쟁의 기운이며 주체성의 기운이 됩니다. 그래서 개해일주는 개묘년을 맞이하여 경쟁의 마음과 쟁취의 욕구가 커질 수 있고 그만큼의 힘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경쟁을 위한 경쟁에만 매몰되면 실질적인 결실에서 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 목표를 먼저 정하고 경쟁의 환경 속에 들어갈 때 가장 이상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변 동료나 환경 속에서 자극을 받고 좀 더 분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경쟁의 기운이 강해진다는 것은 한편으로 너무 고립된 상태로 홀로 일하는 듯이 있으면 부정적일 수도 있음을 의미하기에 본인 스스로 주변의 관계 속에서 협동하고 경쟁하며 자극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습니다. 다음 개해일주 일간 개수에게 개묘년의 지지인 묘목은 식신이 됩니다. 식신은 본인의 전문성을 잘 갈고 닦아서 외부의 인정을 받는 기운이 됩니다. 그만큼 일에 대한 집중력이나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집중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과몰입이 되면 일방적으로만 흐를 수 있고 주변 사람이나 기존의 시스템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상의 흐름 중에는 항시 현실적 타협의 기운인 재성의 느낌을 견지하면 좋습니다. 너무 감정적으로 치닫는 듯 하다면 적절히 주변과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접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 개해일주 일지 해수는 개묘년의 지지인 묘목의 기운이 편안하게 뿌리내릴 수 있는 여지가 큽니다. 해수의 기운 자체가 목기운을 생하는 수기운의 인성이기도 하고 해수의 지장관 안에는 임수뿐만 아니라 무토, 감목의 기운도 내재해 있어 묘목의 기운을 과도하게 생활 수 있는 수기운을 조절해주고 힘을 주기도 합니다. 또한 해수와 묘목의 기운은 지지 반압을 이루어 목기운으로 변화하는 만큼 역시나 개해일주에게는 개묘년의 흐름이 빅업에서 식상으로의 원활한 흐름을 이끌어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해일주는 개묘년의 하반기로 갈수록 활동성이 커지고 미래의 추진력이 좋아질 것이며 말의 설득력 또한 높아질 것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생산성과 효용성을 높이자면 현실적 목표를 정하고 밀고 나가야 에너지의 분산이 없을 것입니다. 다음 신살의 작용을 보겠습니다. 개해일주의 일지의 해수는 역맛살의 기운입니다. 그리고 해수의 지장관 안에는 감목 상관과 무토 정관의 기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해일주는 기본적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위하여 또는 무언가 일적인 책임과 공적인 목적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움직임을 보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움직임을 통해서 존재의 만족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움직임의 동기에 있어 오락가락하는 변동성이 있기에 피로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중에 개묘년에는 묘목 도하살의 기운이 도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역맛살의 기운은 도하살의 방향성을 갖게 됩니다. 즉 어떤 책임과 공적인 목적을 위한 움직임이 아니라 순수하게 자신을 위한 목적 또는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위한 목적으로 움직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감과 능력을 알리게 되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특히 묘목의 도하살 기운은 지지 반압을 통하여 목기운이 더욱 성하는 만큼 그 작용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과하게 도드라지는 것은 아무래도 주변의 시기와 질투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구설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개해일주는 개묘년을 맞이하여 너무 사적인 말은 줄이고 일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자신의 기운을 펼쳐내면 좋을 것입니다. 다음 개해일 주일간 개수에게 개묘년의 지지인 묘목은 천을귀인의 기운을 불러오게 됩니다. 천을귀인의 기운은 고결하고 순수하며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기운이기 때문에 이러한 천을귀인의 의미를 이해하고 어떤 극단성에 치우치기보다는 적절히 관용과 타협의 미덕을 행한다면 훨씬 더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중정이 잘 갖추어진 마음과 짐과 행동을 한다면 천을귀인의 귀인이라는 의미 그대로 좋은 외부의 기운을 끌어올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특히 개해일주는 하반기로 갈수록 기운의 흐름이 빨라지고 커질 수 있어서 마치 가속페달을 밟는 듯한 느낌이 될 수 있는데 천을귀인의 기운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절히 브레이크를 잡아주면서 균형을 유지해 줄 것입니다. 다음 12운성론의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개해일주일간 개수에게 개묘년의 지지인 묘목은 장생이 됩니다. 장생은 갓세상에 태어난 아기와 같은 기운이 됩니다. 모든 것이 새롭고 궁금하고 관심과 행동이 가게 됩니다. 더불어 생동하는 기운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사랑을 받게 됩니다. 특히 개해일주일간 개수에게 묘목은 식상의 기운이자 도화살의 기운이며 땅을 뚫고 세상 밖으로 성장하는 식물의 기운이 되기에 장생의 흐름과 가장 어울림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간 개수에게서나 개묘년의 천간 개수에게서 생을 받는 묘목의 기운이기에 풍요롭습니다. 따라서 개해일주는 개묘년을 맞이하여 새롭게 세상을 향해 싹을 틔우는 느낌으로 자신의 기존 틀을 깨고 앞으로 나오려 하면 좋습니다. 추가로 아기는 에너지가 넘치지만 중구난방 산만하게 여기저기 다 관심을 갖는 특성이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 잠재된 에너지를 한 방향성으로 잘 몰입해서 쏟아내자면 현실적 목표를 정하는 것도 좋고 본인에게 있어 사회적으로 귀감이 될 만한 사람을 목표로 하거나 그러한 사람의 도움을 받아도 좋을 것입니다. 특히 개해일주는 일주 자체적으로 제왕의 기운이 되는데 이 강력한 제왕의 기운이 장생의 어린아기를 맞이하는 것인 만큼 충분히 서로의 기운을 조화롭고 긍정적으로 승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